시작! 평소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영어를 노출을 해주는데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영어 인풋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영어 동요와 율동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영상 공유 드립니다. 음악을 운송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음악을 운송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음악을 운정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36개월 딸은 잔잔한 음악과 율동을 잘 따라합니다. A, L, M, M, O, B. Q, Y, U, D. U, U, D. S, S. Y, Y, M, D. G,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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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이의 영어 스킬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가 스트레스가 아닌 부모와 즐거운 놀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